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코바늘 인형은 포켓몬 뮤 요즘 포켓몬스터 핫하잖아요? 우리 세대만 핫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나마 제가 제 영상 중에서 조금 인기 있는 거는 포켓몬스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포켓몬 만드는 거는 베개거지가 그나마 그래도 일가견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댓글로도 요청 한 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포켓몬 뮤 그래가지고 포켓몬 뮤 만들어 왔습니다. 뮤 나와줘요. 끝판왕이죠. 뮤가 포켓몬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뮤 나는 근데 진화하기 전 애들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진화하면 애들이 좀 무서워져요. 그래서 뮤 만들어 왔고요. 그 코바늘은 3호 사용했고요. 3호 사용했고 그리고 실은 그 요거 해피코튼 요색실 뮤 색실 그리고 그 안쪽 하얀색 눈 안쪽 하얀색 실 그리고 검은색 실 요기 검은색 실 그리고 요거 이 안쪽에 더 영롱하게 만드는 요 하늘색 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얘만 해피코튼이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뭐 실들은 뭐 집에 있는 걸로 하십시오. 뭐 해피코튼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뭐 원하는 실로 하세요. 3호 아니고 4호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뮤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팔부터 만들면 편하십니다. 팔 1단 원형뜨기 4코 4단까지 4코 이렇게 2개 준비하시고요. 팔 2개 그리고 다리도 만들어 놓으면 편하죠. 자 윗다리 1단 원형뜨기 6코 하고 2단 12코 해가지고 양쪽에 2개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밑다리 밑에다리 1단 원형뜨기 5코 5코를 한 다음에 4단까지 5코 그리고 5단에 2코씩 줄여줘요. 2코 줄여줘요. 3코 3코 해가지고 6코 6단까지 3코 이렇게 해서 밑다리 이거 2개 만들어 놓고요. 또 이제 꼬리 꼬리는 살짝 보시면 얇죠. 얇아요. 얘가 해피코튼이 4가닥 이거든요. 4가닥 2가닥 뽑아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2가닥 뽑아요. 뽑아가지고 꼬리는 이게 살짝 마른 목걸이 되더라고요. 마른 목걸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마른 목걸이어서 일단 원형뜨기 3코 한 다음에 2단 4코 늘려주고 3단 5코 늘려주고 4단 5코 한번 더 떠주고 5단 4코 줄여주고 6단 3코 줄여주고 그리고나선 늘리거나 줄임없이 쭉 3코로 2단까지 3코로 해준 다음에 이제 달아줄 때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에 실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해줬어요. 이렇게. 음. 디테일이 생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속은 다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귀 만들 건데요. 귀는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영상에서 보여줄게요. 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떠준 다음에 휙 돌려가지고 그 두번째 코에 넣고 빼고 세번째 코에 넣고 빼고 빼고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두 개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귀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머리 만듭니다. 머리 머리 일단 원형뜨기 6코 그리고 2단 12코 3단 18코 4단 24코 그리고 나서 5단째 26코를 하는데 이 양쪽 이 볼부분을 한코 한코 늘려줘요. 한코 한코 늘려주고 그리고 한 번 쭉 떠줘요. 26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26코 떠주고 7번 7단 7단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앞코에서 늘려줄 거거든요. 앞코 앞코 티는 안 나지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코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 앞코에서 그 두코 늘려줄 텐데 두코 늘려줄 때 이 두코 부분은 긴뜨기로 이렇게 다 짧은뜨기인데 여기만 여기만 긴뜨기로 두코 늘려줘요. 놓고 늘려주고 그리고 8단 에서는 21코 로 줄여주고 9단 에서 14코 로 줄여주고 10단 에서 7코로 줄여줘요. 그럼 머리 부분 완성 그리고 몸 14코 로 늘려주고 2단 21코 로 늘려주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9단 까지 21코 로 줄여주고 아 21코 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10단 에서 14코 로 줄여주고 이때 14코 로 줄여줬을 때 팔 달고 뭐 귀 달고 여기 옆에 옆에도 달고 꼬리도 달고 이 위치 잘 선정해가지고 달고 다리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거지로 만든 부분이에요. 눈 부분은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눈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눈 좀 작게 만들면 좀 덜 무서울 텐데 조금 애가 좀 무섭죠. 눈을 좀 작게 만들 걸 한 0.8배 정도 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 눈이 힘드신 분들은 인형 눈 그냥 박으세요. 인형 눈 음 아니면 뭐 펠트지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 땀 한 땀 수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달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11단 7코로 줄여준 다음에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솜을 촥총총 촥총 채워줘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뮤 완성 뮤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운데 좀 눈이 커서 무섭긴 하지만 제가 눈이 작아서 그런지 눈 큰 거에 로망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인형은 또 포켓몬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 음 포켓몬 제가 팝업스토어 갔다 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다 늙어서 다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영상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가차 뽑았는데 가차 그 뽑기 있잖아요. 망했더라고요. 전 역시 뽑기 운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자 이제 주저리 주저리 그만 말하고 여러분 우리 포켓몬 그 끝판왕 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채벌 채벌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